난 누구지? 여긴 어디야?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4페이지? 74페이지에요 선생님 그만 쳐먹고 강의하세요 지금 레코딩 하고 있는거에요? 그럼요 택시타기 이 주소로 가주세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대답을 안하세요 이 주소로 가주세요 일단 택시를 타면요 택시기사 아저씨는요 어디로 모실까요고 물어보죠 우리 생각에는 여러가지 표현이 생각나겠지만 실제로는 약간 비문법적인 where to를 쓰죠 실제로는 where to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완성된 문장으로 말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완성된 문장을 굳이 만들자면 where are you going to 정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가는거지 뭐 여기 잘나고 택시 탔나? 그래서 다 제껴버리고 where to where to where to 이렇게 줄여서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소를 적어놓은 쪽지를 내밀면서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to this address, please 이게 옛날만 해도요 어떤 길로 가서를 설명해야 됐는데 이제는 웬만한 도시에 내비게이션이 깔려있더라 웬만한 도시에 택시에 그렇구나 그래서요 주소를 적은 쪽지를 내밀면 내비를 찍어서 데려다주죠 근데 해외에 나갔을 때는 뭐 어느 길인지 잘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주소나 아니면 어떤 거리 이름이나 아니면 특정한 관광명소를 적어놓거나 말을 해서 어디어디로 데려다달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겠죠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자, 지금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셨는데 주소는 이미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관광명소는 관광명소를 얘기하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BC 스튜디오 앞이다 그러면 ABC 스튜디오, please 하면 되죠 그렇죠 브루밍데일 백화점 앞이다 그러면 브루밍데일 department store, please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경우가 문제인데 도로명을 말하는 경우 도로명이요 네 가로명, 세로명이 있죠 맞아요 미국의 경우가 특히 street avenue 이렇게 부르죠 네 그래서 3번 street에 7번 avenue로 가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 지점은 좌표상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데려다주죠 그렇죠 자, 이걸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가 뭐 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요 네 네 제가 뭐 유럽을 갔을 때는요 네 택시를 탈 돈이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필리핀을 갔을 때 거기에 제가 라살대학을 찾아갈 일이 있었는데 라살대학이 레미디우스 street과 탑스 avenue 만난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레미디우스 street, 탑스 avenue, please 아, 그랬구나 하니까 가더라고요 저는 혼자 택시 타는 걸 약간 긴장하는 때가 좀 있는데 주로 혼자 택시 타는 걸 좀 긴장하는 편이에요 외국에서는 그래서 혼자 택시 탈 때는 굉장히 당당한 척 문 쾅 닫고 이렇게 주소 보여주고 어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택시를 탈 때 친구들이랑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 분들이 영어 정말 잘하시지만 그 나라 언어, Dutch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모르다 듣겠는 거예요 뭐 이렇게만 하고 그래서 택시를 여러 번 탈 기회가 있었고 되게 독특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디로 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못 해봤었던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지금 생각해보면 혼자 막 돌아다녀볼 걸 택시 타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돌아다녔었거든요 암스테르담에서 돈이 많이 들죠? 택시 타면 돈 진짜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딱 봐도 관광객인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 택시 안 타게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티가 나니까 우리나라처럼 택시비가 싼데도 가끔 일부러 돌아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88이나 강변에서 좌회전이 안 된다는 이유로 크게 강변을 끼고 피턴을 해버려 그럼 바로 천원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어쩌고 운이 없죠 그것도 금방 휙 돌아서 오죠 3분 만에 천원 이런 느낌이죠 천원만 올라가면 다행이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택시비가 훨씬 비싸죠 선진국의 경우에 네 그렇죠 이런 데는 손님도 없이 이렇게 택시 기다리고 있죠 저는 그 택시들을 바라보면 특히 그 도쿄에 있는 대기 중인 택시들을 바라보면요 네 왜 그 개미가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개미 지옥의 주인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 되죠 맞아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 걸리면 죽여버리는 그런데 그런 데서는 돌아가는 유혹이 훨씬 더 심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루에 손님 다섯 명 있는데 좀만 돌아가면 네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랬어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안다고 길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예 드라이버를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택시를 안 타는 게 답이다 드라이버를 사요? 필리핀 같은 데서는 드라이버를 아예 사잖아요 아 네 자기가 돌아갈 필요가 없죠 네네 그래서 아예 하루 동안 이렇게 여행하는 데 드라이버를 사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아 저는 다 반대예요 자전거를 타라 한 20키로 네 자전거 콜? 네 오케이 얼마면 돼요? 모르겠어요 how much how much how much is it 이건 뭐 다들 알죠 우리 어머니도 아세요 그렇죠 how much를 그러므로 전국민이 아는 것으로 오케이 그럼 이번 단어는 여기서 끝내는 것으로 see you next time bye bye